하와유 휴즈입니다! 자! 오늘은! 게임을 만드는 게임! 정체불명의 게임! 드림 유니버스!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. 이 드림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직접 만든 게임을 제가 플레이해볼 수 있어요. 온갖 끔찍한 혼종들이 그냥 사방에 널려있는 엄청난 게임이거든요. 오늘 그래서 이 드림 유니버스에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. 어? 슈퍼마리오 2D? 슈퍼마리오도 알 수 있어? 아니... 3D 세계에 갇혀버린 2D 마리오 거든요. 이거는 진짜 유저가 직접 만든 게임입니다. 예... 띵? 아... 컨트롤이 생각보다 빡센데?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? 아잇! 한 번에 넘어간다. 한 번에! 장비를 정제합니다! 제발! 두 칸은 넘어보자! 알알!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안 해! 이거 뱁시맨인가요 설마? 뱁시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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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든 코카콜라지? 근데 이게 말이죠?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퀄리티들이 굉장히 조악합니다. 이거 한 올해 말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그 고인물 게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마루토무비? 뭐야 이거? 아니... 쥬렉과 특이점이 온 것 같습니다. 어! 뭐야! 너는 내 엄마를 죽였어! 아니... 내 할머니를 죽였어! 어? 어? 나는 너의 할머니다. 하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이 막장 드라마는! 거짓말! 거짓말쟁이야 넌! 하하하.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짝 갑자기 아홉달전 나뭇잎마을? 대성애 그래 넌 날 찾았구나 그를 죽여라!! τ訛 mornings 뭐지 이 끔찍한 환경ah 이 어? 뭐지?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너! 아니! 일타치! 다음 시간에 계속 제가 방금 뭘 본거죠 이거? 일단은 만든 정성을 봐서 좋아요는 드리고 가겠습니다. 어? 자연재해 서바이벌 뭐 그런건가?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? 어 프린셉시티에 비행기 어 계속 지금 자연재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? 버뮤다 삼각지대 이거? 루코스 와우 타야되는건가? 어 일로와 슛 레이저 슛 레이저 어 그거 기모는거야 이거? 피카츄야? 피...까... 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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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원하게 이어 보내줄 au 여 vegetation ixa 나 게임에서 까지 무시당한거 얘들아 나랑 놀자 뭐야 이 슬픈 게임은 나 마지막 한 명 뭐야 이 게임 아 기어 포킹 당해버리네 웃을 수가 없네요 도자기 야 이거 진짜 그냥 현실 음식들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야 이거 만든 거잖아요 야 진짜 핫도그 같다 질감이 미쳤는데 어 너무 맛있어 보여 핫도그 쫙 접어가지고 와글쫙 먹은 다음에 어 콜라 한 입 감티 감티 하나 딱 집어가지고 먼저 케찹에 푹 찍어서 한 입 아 배고프다 아 시켜먹고 싶네 읽어보니까 오 야 무슨 rpg 게임도 있나봐요 오늘 생각보다 본격적인데 오프닝까지 있고 초대박이네 이야 꽤나 생각보다 본격적입니다 Wednesday 오 coses 글쓰 이 점프 와우 여기 파이어벌 오 오 이렇게 파이어벌 저기야?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월! 아니 파이어발! 타격감 괜찮은데? 아이스 월! 막은 다음에 라이트닝 벌트! 찌찌찌찌찌찌찌찌찌! 하하하하 야 이거 RPG는 생각보다 퀄리티 괜찮습니다 네 오 공포게임도 할 수 있어? 호러 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하룻밤 자야된다는데요? 오 약간 호텔 델러나도 아니고 어 헌티드 메이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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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나름 느낌있어 띠웅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고 헉어. 저 와써요. 어? 어? 시작하자마자 뭐 튀어나오고 그러진 않겠지? 그래도 노래 왜이래? 부금이 하드캐리하는데? 오맨. 유령의 집 그 자체였네요. 임마! 나..나만 들었어요 방금? 문 열린 소리? 에이.. 설마 뭐가.. 나와봤어? 저기요 할머니 저.. 방 좀 찾으러.. 으어어어 와.. 와.. 레전드네?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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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오.. 영혼을 소환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또 오컬트 분위기 그 자체군요 진정해 진정해 나 그냥 가던 길 갈 테니까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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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정해 릴렉스 나.. 나 여기 자료들고 치소치소 나 갈게 진짜 간다 오옹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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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! 지옥이다! 나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? 와... 레드킥 이거는 생각보다 볼륨이 있네요. 이거는 느낌있게 잘 만들었다. 이거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나요? 별의별 거 다 만들어 놨네... 아니 요것은 숨겨진 마인크래프트 버전인가요? 어 미공개된 버전 마인크래프트 월드 자 지금 서바이브 모드 시작부터 다이아검 들고 시작하고 이거 벨붕 아닌가요? 야 마인크래프트 월드 이거는 보아하니까 뭐 마크를 직접 구현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점프맵 형식으로 좀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완전 썸네일 각이잖아 어 유튜브 각인데 어 꿀벌이다 꿀벌 하이 꾸라 뭐 딱히 아직 완전 베터버전이라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마크를 보니까 뭐 시든버전? 초창기 개발버전? 고런 느낌이네요 자 엄청난 물건이 또 있네요 자 무려 드래곤볼 배틀까지 즐겨볼 수 있는 초갓게임 아니 너는 뭐 라면 한 10개씩 먹고 잤냐? 얼굴이 왜 이렇게 아니 몸이랑 얼굴 왜 이렇게 띵띵띵 불었어? 어 필살기요? 어 뭐지?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하하하 어어어 오케오케오케 어우 야야야 기절했다 기절했다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뭐야 내가 쳤는데 왜.. 내가 날아가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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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피설 gay ああ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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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메 안전지 어떻게 쓸건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은 드림 유니버스 한 번 플레이 해봤는데 아직은 좀 굉장히 시기상조인 게임인 것 같긴해요 아 플레이하는 내내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하지만 또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말도 안 되는 게임들이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!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! 감사합니다.